오늘 아침 밥상에 달걀 프라이 올리기 껄끄러워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우리도 이게 검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유럽은 네덜란드 벨기에 살충제 달걀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가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유럽산 달걀 수입이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달걀 전수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안타깝게도 국내 농가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결됐다는 건데요. 성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프로닐이라는 것과 비펜트린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피프로닐, 비펜트린 모두 가축, 닭에 기생하는 진득이 있지 않습니까? 진득이라든가 해충을 잡기 위해서 뿌리는 살충제였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달걀로 녹아든 겁니다. 현재 발견된 곳이 두 곳인데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농가 한 곳, 광주시에 농가 한 곳.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이 농가들이 다 하루에 2만 5천 개, 1만 7천 개를 생산하는 굉장히 큰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지금부터 전국에 전수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해서 모든 달걀을 검토한 결과 만에 하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발견되는 그 농가가 있으면 해당 농가의 달걀은 전량 폐기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살충제 달걀,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시르기에서 출하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달걀값이 치솟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태국산 달걀도 수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달걀값을 좀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달걀 한 판, 거의 평균 가격이 7,900원, 8,000원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비슷한 때에는 거의 5,000원대였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살충제 달걀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달걀값도 다시 한번 좀 급등할 가능성, 여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